기초우원들의 해외연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유성 연수다, 나는 등 손가락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기초우원들이 연합해 활동연수단을 꾸리는 등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해 떠난 해외연수가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김옥수 서구우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구우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먼저 광주 지역 기초우원들이 전국 최초로 연합해서 해외연수단을 꾸렸는데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지방우원들의 패키지 관광 해외연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같은 지방우원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이래서 이제는 한 번 칭찬을 받는 모범적 연수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방우원 합동연수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연수는 외유성 논란을 피하고자 연수 전부터 의원들께서 직접 공부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전에 몇 차례 준비 모임이 있었고요. 지난 9일에는 영화 군함도를 단체 관람을 했고 10일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안영숙 사무국장님을 초청해서 아직 오지 않은 광복 여자근로정신대와 군함도라는 주제 강연과 현재 서구에서 거주하시는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서로 읽었는데요. 강제 징용에 끌려가서 직접 체험한 이 상업 선생께서 쓰신 수기 형식의 사진을 넘어서 귀향까지라는 책과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한수산 작가님의 군함도 1, 2편을 읽었습니다. 네, 이번 연수는 광복절을 맞아 일본 군함도에서 태극기를 펼치고 일본에게 사제를 촉구해 화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어떤 점을 또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에 여객선 터미널에서부터 서약서를 받습니다. 프랑카드를 소지하지 않겠고 군함도 내에 통제구역 출입을 금지할 것이며 선원들의 통제를 잘 따르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쓰게 해서 프랑카드가 반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 프랑카드를 못 갖고 가고요. 전날 밤에 일본의 문구점에 나가서 손편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군함도를 향해 가는데 나가사키항 인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시도했던 자이언트 크레인이나 드라이도크, 미쓰비시 조선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사 직원들과 이들이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하면 방해를 하고요. 프랑카드를 상륙한 후에도 저희들이 손편말을 펼쳐들고 태극기를 펼쳐들고 하자 선사 직원들과 오익들, 6, 7명이 방해를 합니다. 사진 촬영도 방해하고요. 손편말을 뺏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항의를 했죠. 우리가 성산하기 전에 서약서를 쓴 건 맞는데 그 서약서 상에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 이 손편말이 프랑카드도 아니고 국기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주권 모독에 해당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가 좀 궁해졌지요. 뭐 이런 약속을 울리는 위반이지 않았으니 일본도 대한민국에서 일장기를 펼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궁해졌고 이러면 우리 선사나 안내원들의 지시에 좀 따라주시고 신속히 이동도 하시되 구호 등을 외치지 말아달라는 요청안에 동의했고요. 이래서 이제 잘 시찰을 하고 나왔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일본군 총로의 문제 등 일제강점기에 벌어졌던 만행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마무리해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의 해외연수,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하죠. 제가 의원이 된 2010년도에 싱가포르 연수를 간 바 있습니다. 그때 취약회층들이 집단 거주하는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안내하시는 분께 여쭤더니 이곳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클라이언트와 약자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을 해서 부러웠던 적이 있고요. 터키에도 간 적이 있는데 이스탄불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범 지역에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온 직후에 상무 이동 동사무소가 1500세대 연구임대 아파트 인근에 있었는데 더 넓고 편한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변경 희미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이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서 제가 반대를 했고요. 논란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소수 의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극단적인 예로 강도가 쓰는 칼과 주방장이 쓰는 칼의 용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기초 의원들의 본보기가 되는 연수 문화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